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7번째는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인데요. 이거는 무조건 100% 나옵니다. 정말 만약에 오늘 핵심 주제 7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최소한 두 문제 이상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1페이지 보면 포인트 볼까요? 포인트는 우리가 균형점을 찾는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0% 시험에 무조건 출제된다고 강조드렸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균형은 정의를 보시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균형인데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쉬운 정의를 알면 됩니다. 그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다.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만 알아도 돼요. 이런 정의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 결국 균형이란 건 뭐냐면 우리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잖아요. 여기서 만나는 요점. 요게 그냥 균형이다. 이렇게 아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입니다. 그런데 둘 다 얘네들을 한 평면에 합치려고 해요. 그런데 둘 다 무슨 평면이냐면 PQ평면이죠. PQ평면에 둘 다 있기 때문에 한 평면에 합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르면 합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합쳐 볼게요. PQ평면을 세로 하나 그리고 수요곡선을 1로 그리고 공급곡선을 이 평면에다 그리면 이제 여기서 만나죠. 그죠? 둘이. 그러면 요게 바로 균형 점이고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요 점이 보통 이킬리브리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를 약자로 써서 균형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그래서 보통은 PSTAR로 쓰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P0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균형량은 QSTAR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에서의 가격과 그 양을 균형 가격, 균형량 이렇게 부른다. 아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균형점에서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보세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최초의 지금 균형점이 여기예요. 균형점이. 균형점이 여기죠?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P1으로 상승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수요곡선상에서 소비하려는 양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공급곡선을 보면 공급하려는 양은 이만큼이나 되는 거죠? 그러면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초과 공급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생기면 재고가 많이 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가격을 낮춰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 균형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초과 공급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가격은 낮아진다. 뭐라고요? 초과 공급이 생기면 가격은 낮아진다. 왜? 물건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서 다 팔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초과 수요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균형점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균형점은 여기인데 만약에 가격이 P0로 낮아졌다. 이러면 보세요. 지금 공급곡선상에서 공급하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수요곡선상에서 소비하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그러면 파는 양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사는 양은 이만큼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공급자는 초과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제 생산을 더 늘리면서 가격을 높이죠. 그래서 다시 균형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초과 수요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한다. 자, 이거 그냥 이거 당연한 건데 보세요. 사람들이 초과 수요라는 게 살려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럼 경매장을 생각해 봐요. 경매장 그러면 아, 나는 100원 주고 살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110원 줘. 110원 줄게. 나는 120원에 살게. 이렇게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점점 상승하죠. 근데 초과 공급은 그 반대죠.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고 살려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야, 나는 100원보다 더 싼 90원에 팔 테니까 제발 좀 사줘. 아니, 나는 80원을 팔게 제발 사줘.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다고요. 아셨죠? 근데 봤듯이 균형점에서는 어때요? 초과 공급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초과 수요도 없어요. 균형점에서는.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실 때 여러분들 보세요. 요령이 여기 보면 P0, E0, Q0, D0라고 써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최초의 상태를 의미해요. 최초의 상태가 0고, 이제 수요 곡선이 D0에서 D1으로 옮겨가니까 Q1으로 수요량도 변하고, P1으로 가격도 변하고, E1으로 어떻게 해요? 균형점도 옮겨간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볼 때 이런 작은 첨자를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의 증가라고 했으니 지금 제가 수요량의 증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수요의 증가라고 했습니까? 수요의 증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공급, 아니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지. 수요의 증가니까. 수요량은 수요량의 증가라고 했으면 곡선 상에서 움직였을 텐데 지금 요거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수요 곡선이 증가니까 우측으로 이동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요 D0에 있다가 D1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최초의 가격 있죠? 최초의 가격, P0에서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를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직선을 P0에서 이렇게 쭉 이동한 상태까지 거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초가 수요가 생기는지 초가 공급이 생기는지 보자고요. P0, 애초 지금 옮긴 상태에서 공급 곡선 상에서 보니까 팔려는 사람은 지금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옮겨감으로써 살려는 사람은 이만큼이나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뭐가 생긴다? 초가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완, 균형점이 E0에서 이완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요 균형량도 증가했네. 가격과 수요량 모두 증가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 볼까요? 요거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겠네요. 그렇죠? 그럼 요것도 보세요. 최초의 가격이 P0니까 여기서 선을 쭉 거봐요. 그러면 처음에 공급 곡선 상에서 보니까 팔려는 사람들은 이만큼 있는데 수요 곡선 상에 보니까 사려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뭐가 생겼어요? 초가 공급이 생긴 거죠. 초가 공급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P0에서 P1으로 가격이 요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P1까지. 그래서 균형점은 이동을 하고 보니까 Q0에서 Q1으로 모두 감소했다? 이거 수요량도 감소를 했네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공급 곡선을 한번 좀 볼까요? 공급의 이동. 자, 보시면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게 공급 곡선이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했겠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것도 최초의 P0에서 선을 거봐요. 이렇게 거봐요. 그러면 지금 팔려는 사람은 이만큼이나 있는데 수요 곡선상에서 살려는 사람은 지금 이만큼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또 초가 공급이 생겼죠? 초가 공급이 생기면 가격은 어떻게 돼?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가 공급이 이만큼 생긴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초가 공급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이만큼까지 늘어났다가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Q1에서 균형이 달성돼요. 공급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요. 그럼 이것도 P0에서 선을 거봐요. 선을 이렇게 거보면 팔려는 사람은 이것밖에 없는데 살려는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많죠. 초가 수요 발생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초가 수요 발생해요. 그러면은 가격이 초가 수요가 있으니까 P1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균형점은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급량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가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조금씩 더 만들어서 결국 Q1이 되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급량은 어떻게 됐어요? 더 줄어든 겁니다. 나중에 늘긴 늘었지만 너무 공급이 처음에 감소가 많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데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뒤를 위해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걸 아야 돼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과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가격도 상승하고 수요량도 증가했죠. 지금 수요가 감소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수요가 감소했을 때는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량도 감소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에서는 공급이 증가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량은 증가했다.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에서는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량은 줄어들었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사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이따가 요령을 이렇게 외우면 절대 시험 문제를 못 벌고 이따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셨죠? 그래서 아 그래서 일단 원리만 좀 기억을 했어요. 원리만 곡선의 이동이 생기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그러니까 애초에 가격대에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면서 양도 바뀐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럼 이제 핵심 예제를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유형이 딱 요런 식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식으로 주어진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되게 쉬워요. 이런 문제들은 일단 보세요. 수요 곡선이 요거고 공급 곡선이 요거래죠? 그랬을 때 뭐 가장 쉽게 물어보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될 거 아닙니까? 자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자 어 Q Q가 40-2P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건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이 P-5다.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푸냐면 요게 서로 Q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네 둘을 똑같이 놓으면 되는 거예요. 40-2P는 P-5고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넘기면은 3P는 45가 될 것이고 P는 15가 될 거죠. 그럼 P가 15일 때 요거를 요식에다가 집어넣거나 요식으로 집어넣거나 둘 다 다 답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거를 15에 집어넣으면 Q는 Q는 10이죠. 여기에 집어넣어도 Q는 10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수요 지금 우리가 찾는 게 균형 가격과 균형 양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요 두 개의 그래프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요점을 찾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에서는 공급 양이나 수요 양이나 똑같고 공급 가격이나 수요 가격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균형 양과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그 의미 자체에서 뭐가 있냐면 공급 양과 수요 양과 균형 양은 다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P는 15가 나왔고요. Q는 무엇이 나왔냐면 10이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10이다. 이때 소득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했대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더니 수요 곡선이 여기에서 이걸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동했댑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이동했대요. 이때 현재의 가격에서 현재의 가격이란 거는 가격이 15인 걸 얘기하겠죠? 이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는가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는가 이거는 그림을 안 그려봐도 알겠네. 수요가 증가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했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요거를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제로가 요게 Q가 10이었고 P가 15였죠. 애초에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초과 수요가 생겼으니까 D제로에서 D완으로 요렇게 수요곡선이 이동한 겁니다. 그럼 애초에 가격 15원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요? 살려는 사람 저기 뭐야 팔려는 사람은 요거밖에 없는데 살려는 사람은 이만큼이나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의 이만큼의 뭐가 생긴다? 초과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살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아시죠?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 문제만 딱 보고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했겠거니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건 또 뭐냐면 자 이때 발생한 초과 수요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초과 수요의 양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D1 새로운 수요곡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주워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때 요 가격 15에서 수요량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요 방정식에다가 15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5를 집어넣으면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Q는 55 마이너스 2P에서 여기다가 15를 집어넣을 거니까 요거는 30이 되네요. 그럼 55 빼기 30이 되니까 결국 여기는 25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어 여기에서 25가 나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 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좀 아니라는 실수인데 25가 나왔죠. 그러면 이 25가 지금 초과 수요예요? 아니죠. 25에서 이 10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10을 그죠? 아까 균형량이었던 이 10은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과 수요는 25 이렇게 있으면 틀리죠. 당연히 어떻게 25에서 10을 뺀 15가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균형가경과 균형양은 얼마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새로운 균형양이니까 새롭게 주어진 수요곡선 요놈하고 애초에 공급곡선인 얘하고의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구한다? 자, 보세요. 새로운 공급, 새로운 수요곡선하고 공급곡선이 이동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급곡선인 이 둘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에서 풀면 새로운 균형양과 균형점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자, 여기 보면 Q는 P-5죠? 그 다음에 Q는 55 마이너스 이 P니까 새로운 균형점에서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넘기면 요건 3P고 요거는 60이 되네요. 그러니까 가격은 얼마가 돼요? 20이 되는 거죠. 요거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Q는 뭐가 돼요? 1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균형가격은요. P는 20이고 균형량은 뭐가 된다? P는 아니 Q는 15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거 자 사실 제가 이런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림을 안 그리고도 푸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게 핵심 문제 1번이었고요. 자 핵심 문제 2번을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콜라의 수요 곡선이 요거고 공급 곡선이 요거랍니다. 이때 사이다의 가격 그러니까 요기서는 대체제겠죠. 그죠? 사이다의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콜라의 수요는 증가했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요걸로 바뀌었대요.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되겠는가죠? 요거 조심해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량은 얼마인가가 아니죠. 얼마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냐 요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제가 왜 냈냐면은 조심하시라고 자 지금 요거 식 아까 예제 1번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자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가격이 15였다가 균형량이 10이었죠. 그랬는데 지금 사이다의 사이다의 대체제인 사이다의 가격이 상승해서 콜라의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15에서 20으로 상승하고 균형량도 10에서 10으로 늘어났죠. 자 그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5만큼 늘어난 거죠. 10에서 15으로 늘어났다가 5만큼 늘어난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로 15만큼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한다니까요. 이것도 지금 가격이 5원 만큼 늘어난 거죠. 근데 연립방정식을 구해가지고 20이 나오니까 20만큼 늘어났다. 상승했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아주 쉬운 실수를 하지 말아요. 보시면 균형 가격이 5만큼 하락했어요. 상승했잖아요. 상승.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자 5만큼 균형 가격이 15에서 아까 20으로 상승했잖아요. 조심. 가격이 20에서 10으로 하락한 거 아니죠. 이것도 조심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을 풀다 보면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글을 잘 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20에서 15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15에서 20으로 상승한다. 이래야 맞는 거죠. 그리고 균형량이 5만큼 증가한 거죠. 이게 맞는 거네요. 균형량이 5만큼 감소했다. 그러면 틀렸죠. 5만큼 증가한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얼만큼 늘어났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드시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부터 이제 이 균형점이 여기 있잖아요.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균형점이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거나 혹은 공급이 감소하거나 이런 증감을 할 때 이 균형점이 우리가 이동하는 걸 봤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요. 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움직일 때 이 균형점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균형점 연습인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 교재 33페이지 에 보시면 그림 2번에 보면 수요의 수요가 증가할 때 어떻게 균형점이 이동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이게 D1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가격이 P Q 였다가 가격이 어떻게 해요. 상승하고 균형량도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그 1번에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아래 그림 2처럼 균형점이 이동하면서 균형가격 상승 밑줄 균형량은 증가 밑줄 아셨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요곡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가격도 하락하고 거기 있는 그림 3처럼 가격도 하락하고 균형량도 감소합니다. 쌍과로 이번에 거기도 밑줄 그세요. 자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가격 하락 균형량은 감소. 그리고 이번엔 자 그림 4번을 보시면 공급이 증가한대죠. 공급이 증가하면 이번에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볼까요. 이거는 공급이 최초의 P, Q 이렇게 균형가격 균형량이었다가 이 점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면 P는 이렇게 가격은 낮아질 것이고 균형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3번에 균형가격 하락 균형량은 증가.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면 균형점이 여기겠죠. 그러면 균형가격은 상승 균형량은 하락. 저기 그림 쌍과로 4번에 거기 밑줄 그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거는 수요곡선 하나만 움직였을 때 혹은 공급곡선 하나만 움직였을 때만 관찰했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수요곡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을 때 균형량과 균형가격은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움직이는 거예요. 둘 다. 그럼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밑줄 그라 그런 건 외워야 되는데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균형점 찾는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보다는 양이 훨씬 쉽거든요. 균형 양 있죠. 균형 양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균형 양은요. 되게 편한 게 수요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공급곡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자 양은 증가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수요나 그 다음에 공급이요. 얘네들이 증가하죠. 그러면 균형 양도 같이 균형 양도 같이 증가해. 근데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둘 중에 하나라도 혹은 둘 다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균형 양도 같이 감소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균형 양은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에서 공급이나 수요가 하나라도 더 늘어나면 증가하겠죠. 하나라도 더 줄면 양은 감소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쉬운 거 양은 균형 양은 수요가 증가했다. 또는 공급이 증가했다. 그럼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는 같은 방향이고 근데 조금 어 가격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균형 가격 볼까요. 균형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수요가 있잖아요.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공급이 증가했을 때하고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균형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자 우린 지금 가격 보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살려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좀 더 팔아라고 어떻게 됩니까. 초과 수요가 생겨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피는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생기니까. 근데 공급이 증가하게 됐다면 이제 시장의 물건이 흔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초과 공급이 생겨서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은 여기서 상승 그 다음에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수요가 감소할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증가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있잖아요. 야속하게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이따가 가격을 찾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얘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아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가 생기니까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이 생기니까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은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같은 방향이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글씨로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표를 그렸는데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서로 감소할 때는 이거는 서로 두 개가 같은 양만큼 증가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동일한 양만큼 그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다고 치는 겁니다. 왜 이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수요가 대폭 증가한다. 공급이 소폭 증가한다. 또 그런 말이 들어가면 조금 틀려져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배우고 자 봐봐요. 그러면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를 경우의 수로 따지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요.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수요 증가와 공급이 증가한다고 어느 게 더 많이 변한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몰라. 하지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양은 균형 양을 구할 때는 수요 증가하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여러분들 하셔봐. 증가하겠죠. 같은 방향이니까 공급도 증가하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증가하니까 균형 양은 증가하겠네요. 균형 가격은 어때요. 균형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초가 수요가 있죠. 그러니까 증가하는데 공급도 증가하면 초가 공급이 생기니까 가격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서로 부딪히잖아요. 상충하죠. 이러면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봐봐요. 수요가 증가했대. 그러면 수요 곡선이 그러니까 최초의 여기가 Q0 P0죠. 그러면 수요 곡선 봐봐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이쪽으로 D1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 곡선도 지금 이쪽으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죠. 그러면 균형 양은 분명하게 Q1으로 늘었는데 가격은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같을지 좀 많을지 작을지 그러니까 좀 더 비쌀지 싸게 될지를 알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거 네 개를 다 해볼게요. 그림은 이거 하나만 그리면 충분하고 자 보시면 이번에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화살표 균형은 양에서 화살표 그려. 수요 증가하니까 양은 같은 방향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 이거는 같은 방향이니까 공급은 떨어지겠네. 그럼 서로 화살표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알 수 없어. 몰라.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어때요. 균형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초과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 상승하죠.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감소면 공급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인데 공급이 감소면 이것도 초과 수요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둘 다 상승하는 방향이네요. 이것도 볼까요. 수요가 감소한대요. 그러면 균형량은 감소하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증가하죠. 가격을 볼게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번에는 초과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물건이 남아 돌게 아니 수요가 감소하면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이 남아 돌겠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가격이 하락한다. 공급이 증가하면 또 가격이 초과 공급이 있으니까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개 보세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균형량은 둘 다 감소니까 감소고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할 텐데 초과 공급이 감소하면 또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화살표가 부딪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이런 식으로 풀면 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정말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요령이고 이 표를 잘 봐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그치? 반드시 뭐가 하나 들어가게 돼 있냐면 둘 다 움직이잖아요. 둘 다 움직이면 모르는 게 하나씩 꼭 들어가게 돼 있어. 모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구했냐면 쉬운 균형 양부터 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니까 화살표 그려볼까요? 둘 다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거 증가네. 그러면 하나는 몰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몰라요. 몰라. 아셨죠? 알 수 없다. 두 번째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가 있죠?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가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은 상승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양은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이거는 서로 상충되니까 이거 몰라죠? 그러니까 결국 균형 가격은 모르면 안 되고 하나 하나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자, 봐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급이랑 수요 중에 어느 게 더 쉬워요. 가격을 따질 때도 수요가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격이 뭐예요?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아, 여기 보시면 아, 여기서 적을까요? 여기에 상승이라고? 자, 이것도 먼저 뭘 따져야 돼? 양을 먼저 따져봐. 수요 감소, 공급 증가죠? 그러면 하나 감소고 하나 증가니까 화살표가 아,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따져봐야 돼. 근데 뭐 가지고 따지는 게 편해요? 우리는 수요 가지고 따지는 게 편하죠. 가격. 같은 방향이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얘네들은 둘 다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양은 둘 다 감소하게 되죠? 감소니까 하나는 무조건 몰라라며.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알 수 없다라고 나오고 시험은 몰라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봐봐. 이 표랑 똑같잖아요. 요령. 어떻게? 먼저 균형 양을 정한다. 그런 다음에 그게 증가나 감소가 나오면 가격은 무조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균형 양인데 둘 다 알 수 없다가 나오죠? 그러면 상승이나 하락인데 여기 보시면 얘네 둘 다 같은 방향이라고. 같은 방향. 그러니까 이왕이면 쉬운 우리는 수요만 가지고 가격을 따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런 요령으로 푸시면 돼.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러분들이 여기 되게 독특하죠? 시험 지문에 시험 지문에 알 수 없다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좀 대충 하신 분은 시험장에 갔는데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없다?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아셨죠? 알 수 없다도 지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보다 이제 난이도를 높인다고 내는 문제가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 이러면 균형량과 균형 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러면 대폭 증가하는 놈만 신경 쓰면 되고요. 얘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만약에 대폭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 증가하면 가격도 증가하고 균형량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더 쉬운데 뭐냐면 수요 곡선 하나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이번에는 수요는 소폭 증가하고 공급은 대폭 감소했다. 이러죠. 이러면 이거 무시하시라고. 뭐만 가지고 있다면 들면 돼요? 그렇죠. 대폭 공급 감소하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공급이 대폭 감소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공급 감소 즉 공급 곡선만 이렇게 하나만 이동한 것으로 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런 문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푸는 요령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일단은 하나는 반드시 모르는 게 나온다. 이거 네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아셨죠? 네 가지 유형. 경우의 수를 다 더해봐도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보시면 우리 수요 증가의 요인이 뭐라고 배웠어요?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배웠죠. 또 뭐 있어요?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곡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수요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량과 균형가격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쉬워서 다 맞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 대신에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뭐가 있어요?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라는 말은 지문에 안 나오고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그 말은 수요의 가격이 수요가 증가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게 배웠잖아요. 정상제인 경우 소득 증가 열등제인 경우 소득 감소 대체제 보완제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 광고 인구 그런 거 수요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건 이거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얘네들은 수요곡선이 수요가 증가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모두 상승. 이건 반대죠. 좌측으로 이동하는 건 소득 감소 증가 하락 상승 오른다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내린다고 예상할 때 그렇게 주어진다고요. 반대로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도 공급이 증가할 때 그렇게 시험 문제 안 줘. 여러분들한테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뭐였어요? 그렇죠? 어떤 비용을 감소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봐봐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공급선 움직이면서 이렇게 균형점이 이동하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급 증가의 요인 그리고 공급 감소의 요인을 줘가지고 균형 하락 증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거는 지문에 안 나온다. 요거를 가지고 물어본다. 아주아주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어떤 거 그렇지. 수요 변화의 원인 공급 변화의 원인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핵심 예제에서 쇠고기가 정상재례입니다. 이때 국민 소득이 증가했대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장 나와서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데 정상재라 했으니까 요거는 수요가 증가했겠네. 그죠? 그리고 사료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면 요 쇠고기를 공급하는 공급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요건 공급이 감소했겠죠. 이랬을 때 균형양과 균형가격은 어떻게 될까? 전형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우리 따져봐요. 일단 가장 쉬운 양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가격 한번 볼까요? 자 수요 증가하죠? 양은 증가 공급 감소하죠? 감소해. 그러니까 이거 서로 상충되니까 균형량은 몰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수요만 가지고 따지면 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초과 수요가 생기니까 가격 상승한다. 그러죠. 가격 상승. 따라서 균형량은 알 수 없고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다시 똑같은 문제인데 보세요. 이번에는 쇠고기가 정상제라고 할 때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하는데 그리고 원유의 가격이 소폭 상승. 이 원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 왜? 우리는 대폭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공급 측은 따질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만 가지고 따지면 돼.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돼. 그런데 이게 원유가 아니라 사실 사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원유가 왜 나. 이거 그러면 대폭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공급 측은 따질 필요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소득이 증가하면 아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격도 상승하고 균형량도 증가한다. 이게 답이죠. 대폭 증가한다. 이런 문제가 사실 더 쉬운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 첫 번째 유형은 수요와 공급이 거의 같은 양이 움직였을 때 그리고 여기서는 대폭 그렇죠? 두 번째 유형은 세 번째는 이렇게 식으로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을 보시면 수요함수가 이거였고요. 공급함수가 이거입니다. 근데 소득의 증가로 수요함수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이동했대요. 그러면 균형가격과 균형량은 얼마 이것도 봐봐 얼마나 변했는지 새로운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얼마나 변했냐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처음에 최초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가지고 먼저 최초의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급함수와 기존의 공급함수는 안 움직였죠? 공급함수와 새로운 수요함수와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었다고 치고 최초의 균형점에서 균형량은 200하고 100이 나올 거예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서로 연립해서 풀면 그리고 어 수요곡선이 이동한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풀면 400하고 2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증가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균형량은 200에서 400 200만큼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100에서 200 100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유형 세 가지까지 다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거 왜? 앞에 공급과 증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두 문제 이상 나오는 정말 정말 중요한 균형점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